쌤! 임예림 노래 듣고 싶어요. 임예림 먼저 해요! 임예림! 임예림! 좋다. 임예림. 몇 번째야 이게. 너 때문에 학급 분위기 피해받으면. 죄송해요. 임예림. 임예림 오늘 할 수 있겠어? 아 쌤. 신청곡 받습니다. 임예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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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얻는 게 있거든.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. 다른 누군가? A등급에 동의만 있으면. 살려줄 사람. 없어요. 그냥 따라. 피라미드? 하니? 그냥 세모. 넌 이 게임을 왜 해? 와... 질문 신박해. 이번에서 처음 들어봐. 왜 하냐니? 임예림이 맞췄. 아, 짝쓰. 내 비밀. 그리고 공범. 왜 그새 또 이 언니가 보고 싶냐?